초보자를 볼 때 성공의 8단계만 하려니까 맨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또 깜깜한 터널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시켜라 이거죠 그게 뭐예요? 두 번째로 에이코아다 에이코아 코아라는 건 뭐냐면 핵심이라는 거 핵심 에이코아를 실천하자 그럼 에이코아란 무엇이냐 여덟 가지 행동을 습관으로만 습관 습관은 습관인데 어떤 습관이에요? 무슨 습관? 성공 습관 윌리엄스라는 심리학의 원조시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그런데 이 얘기는 모든 비즈니스에 통용되는 말인데 다행히도 에터비는 우리는 월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기로 생각을 이미 바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어제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월 5천만 원을 매달 타고 아니 월 1억 2억을 타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무엇으로 만들면 성공한다는 겁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요?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성공 습관 성공 습관 성공 습관을 만들자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책도 있어요 공병허스에 가서 쓴 책도 있어요 습관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심리학자나 모든 경제학자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가 내 인생을 바꿔요? 습관 다행히도 우리는 이 여덟 가지 행동만 습관으로 만들면 분명히 로얄 마스터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로얄 마스터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여덟 가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자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습관은 책을 매일 15분 읽자 자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든 습관입니까? 저는 진짜 답답해요 저한테 매일 에이코아리스트가 와요 제 파트너들한테서 책을 매일 액세스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같으면 액세스 쓸 시간에 입국 동그라미 치겠어 시계 딱 켜고 15분 아무리 졸려도 15분도 못 읽어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읽어요? 아니에요 그건 비전이 없는 거예요 헬렌 칼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못 보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게 불행한 거다 근데 왜 5천만 원이라는 비전이 생겼는데도 안 읽느냐 그 액세스한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를 믿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이미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습니까? 근데 5천만 원짜리 대답이 아니야 200만 원짜리야 월 5천 버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책을 동그라미 쳐야 돼? 안 쳐야 돼? 네 자 어떤 책을 읽느냐? 제일 먼저 카네기 인간관계론 근데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보면 제일 먼저 비비불 비난 비평 불평 하지 마라 1번 딱 그거 하나만 하지 마라고 남은 다 뭐뭐 하라야 어떤 인간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네트홍 마케딩이 시작일 때 무조건 읽어야 돼요 네트홍 마케딩의 바이블 같은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카네기 인간관계론 읽으신 분 손 들어봐요 어이구 여긴 그래도 10% 넘네 여러분이 읽고 파트너가 읽으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두 번째로 VOD 시청 VOD를 매일매일 하나씩이라도 보고 듣자 우리 박학리 회장님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성공자 모든 CD가 애터미 다 공짜잖아 아셨죠? 성공자를 내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VOD를 하루에 하나는 보자 핸드폰만 꺼내면 되잖아요 자 이게 월호 천만원보다 더 힘든 겁니까? 아니죠? 자 세 번째 미팅 참석 애터미 초기에 진짜 세종지 될 거 하는 게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맨날 또 욕같은 거 하는데 가냐는 거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함께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자 우리가 미팅에 원 데이 석세스에 매번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거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밖에는 전부 지뢰밭 투성이에요 그 거절의 벽을 넘어설래 우리는 매일 매번 미팅에 참석해서 열정을 주유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다가 다다다다다 총 맞고 팍 쓰러질 때 세종병원을 가야 돼요 세종병원에 가면 탁 꿰매줘 그리고 탁 또 수혈해줘 그리고 수혈 받고 또 나가는 거야 세종병원도 가고 석세스도 와가지고 또 수혈하고 또 죽고 또 나가서 막 외치고 미팅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60년 네트워크 역사 속에 미팅에 가야만 성공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시면 돼요 미팅 나오는 게 5천만 원보다 어려워요? 이거 아무도 안 해요 오기만 하면 되잖아 자, 네 번째 애용 사랑의 자 사용이 아니야 자, 내가 치약을 팍 가슴에 품고 자 남편이 너 치약하고 살래? 나랑 살래? 그럼 누구랑 살아야 돼? 치약 그래서 애용이야, 애용 왜? 내 인생을 바꿔주거든 내 남편이 내 인생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잖아 우리 마누라가 내 인생 바꿔줬어? 안 바꿔줬어 안 바꿔줬어 그래서 진짜 내 성공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치중한 물건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 서번 애용하라는 이유는 서번 무엇을 전해라? 감동 감동을 전할 때 뭐가 같이 나가야 돼? 침을 튀겨야 돼 침을 침이 팍 침이 안 나가면 감동이 없는 거야 옆 사람한테 한번 제일 감동받은 물건 얘기해봐 침이 나가나 안 나가나 침이 팍 튀어나가야 돼 침이 나가면 애용은 감동이에요 제가 에이쿠아 리스트를 날린 다음에 일본에서 대단한 일이 벌었어요 세미나 스택까지 본 분이 2년간을 본 사람인데 사업이 안 돼 에이쿠아 체크리스트를 주고 해봐 그랬더니 애용이 전부 X야 왜 안 썼냐니까 꼭 써야 됩니까? 그래서 에이쿠아를 칠천해야 되는 거야 체크해야지 왜 안 되는지를 알아요 에이쿠아를 칠천한 결론은 내 탓이요라는 거야 따라해봐요 내 탓이요 스폰서 때문에 파트너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에이쿠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된다라는 결론만 내리면 스폰서 파트너 갈등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두 줄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스폰서 라인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왜 바이너리는 꼭 스폰서 라인 내 라인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전부 앞으로 스폰서 라인이란 말은 싹 입에서 없애버려요 에휴 나는 두 줄을 내가 했어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창피한 얘기예요 두 줄은 당연히 내가 하는 거죠 그게 복제가 돼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쇼어 더 플랜 성공의 8단계하고 똑같아요 자 A4와 1, 2, 3, 4 왜 하는 거죠? 책 읽고 부유 시청하고 미팅 참석하고 영어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인가? 두 가지 말을 해서 그렇죠 야 애터미 같이 하자 또한 한번 써봐 두 마디를 위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쇼어 더 플랜은 두 시간짜리 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쇼어 더 플랜은 내가 월 5천만 원 버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너도 한번 알아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자 월 5천만 원 벌 수 있는데 쇼어 더 플랜은 그렇게 어렵습니까? 거절받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그럼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 또 가족에 대한 주변 친구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소비자 전달 어떻게 알릴까가 아니라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어떻게 알릴까가 아니라 왜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거다 간단해요 지그지글러는 온셀링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는 사람의 평생 종로로 닫아 끝날 것이다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왜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머리털은 안 빠져요? 치아는 순순하세요? 피부관리는 잘 물어보는 거라 물어보는 거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오케이? 자 일곱 번째는 상담 정상담할 거 없으면 오늘 점심은 잘 드셨어요 그 전화한 것도 상담해요 매일매일 습관을 만드는 습관 따라해봐요 습관을 만들자 우리는 이 일곱 가지 습관으로 만든 습관으로 만들자 전화하는 거 쉽죠 자 마지막으로 신뢰 쌓기 자 신뢰 쌓기는 미인대칭 비비불 우리 애터미 사업자는 나 이걸로 결정하자 신뢰 쌓기는 너무나 광범위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죠 그죠? 자 미소 짓는 거 쉽죠?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리더가 있더라고요 통역관을 대동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사장님 성공하고 싶으세요? 와 성공하고 싶대 그럼 오늘부터 거울을 보고 매일매일 웃으세요 당신의 우울을 보고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분은 결투를 앞선 투사같다 이거 아니야 헬렐레 해야 돼 헬레 따라해봐 헬렐레 헬렐레 하고 다녀야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니? 응? 나 오천만 원 볼 거다? 뭔데? 애터미 그러니까 웃고 다녀야 사람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자 한번 헬렐레 해봐 헬렐레 자 한번 시원하게 또 웃어봅시다 하나 둘 셋 으아악 하고 맨날 웃어요 웃어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대화는 상대방의 관심사 즉 딱 한 마디 물어보면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돼요 근데 골프 그랬어 그럼 나는 골프 몰라도 골프에 대한 얘기 하는 거야 낚시 그러면 낚시 등산이면 등산 상대방이 좋아하는 얘기를 두 시간만 들어주면 애터미 얘기 들어줘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 내 얘기부터 하면 안 돼요 단도직입적이란 말 있죠 만나자마자 너 애터미 알어? 뭔데? 하고 막 우리 회장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쩌고 절대 품질이 절대 그러면 돼 안 돼 그게 아니야 너 모순일에 제일 관심이 있네 야구 그러면 그냥 야구 얘기하는 거야 재미없어도 컴퓨터 게임만 게임 얘기하고 그렇게 매 시간 얘기하다 보면 마음문이 열리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칭찬해라 칭찬 그리고 파트너의 장점을 꼭 찾으세요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꼭 칭찬해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문을 활짝 냅니다 회원 등록은 저 줄로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열렬한 협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을 보고 딱 증거를 들어서 칭찬하세요 그냥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얘기잖아 오해할 수가 있어 오해할 수가 있어 칭찬은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해라 자 옆 사람을 자세히 보고 헤어스타일, 안경, 미소 아무거나 칭찬해 봐요 자 칭찬드리니까 기분 좋죠? 그런 거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 매일매일 연습하세요 칭찬 연습 칭찬 전문가가 되라고요 내가 오늘 칭찬했으면 똥그래미 안 했으면 X 또 하나 비비불,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말자 하루 종일 입을 꿰매세요 절대로 비난, 비평, 불평하지 않았다 하면은 어떻게요? 똥그래미 매일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어때요? A코아 들어보니까 못할 거 있습니까? 자 이거를 매일매일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로얼마스터가 돼 있어요 자 피트 드로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다 미국 최고의 관리 경제학의 전문가십니다 95세를 사셨고 평생을 하바드 대학 교수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평생의 화두가 그겁니다 측량되지 않으면 계산되지 않는다 우리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시간과 열정을 여기다 투자했다고 하지만 그걸 측량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A코아 리스트를 매일 체크하자는 겁니다 자 A코아 체크 리스트를 매일매일 1일부터 31일까지 하면 자 말일이 되면 내가 책을 몇 번 보여드 몇 번 미팅 몇 번을 쭉 쓰세요 쓰면 나의 성적표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끝장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달에는 한 번 더 다음 달에는 하나 더 하고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면 1년 2년 3년이 되면 푹 풀로 찬다 안 찬다 꽉 차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 있다? 루얼마 스타일 왜? 내 파트너도 똑같이 복제가 돼 있을 거니까 따라해 보세요 성공 습관을 복제시키자 여러분이 A콜을 실천하는 리더가 돼 있으면 여러분의 파트너도 A콜을 실천하는 리더가 돼 있어요 그것이 무한 단계로 복제되어 내려간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자가 돼 있을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두 다 A콜을 실천하는 리더가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파트너 모두가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럴 마스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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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